오, 이렇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저의 최애 음식 중에 하나인 회전초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신당이 되게 유명한 우미 회전초밥이라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지나가다가 웨이팅 있는 거 봤는데 오늘 땡겨서 왔습니다. 지금 부시라서 사람이 많이 왔어요. 맛있겠다. 여기는 제일 비싼 게 4,000원, 많이 비싼 건 8,000원. 우와, 근데 진짜 크다. 이게 딱 봐도 광어 아닌가? 우와, 근데 밥이 안 보여. 진짜 크다. 와, 진짜 죽겁다. 맛있다. 스시가 아니라 깨먹는 것 같아요. 우와, 완전 느껴져요. 그, 느끼함. 사장님. 오도로 3개랑요. 연어 뱃살 2개. 메뉴판은 따로 없고, 여기 올라간 게 되게 많아요. 어? 이거 먹어봐야겠다. 약간 전복? 어? 이게 뭐지? 아, 전복이네. 약간 롤처럼 돼 있네. 본부 염색이 꼬록꼬록하네. 본부 염색이 꼬록꼬록하네. 저게 제 건가 봐요. 맛있겠다. 연어 뱃살. 와, 윤기가. 약간 숙성의 저런 끈적끈적끈적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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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초밥이 아니라 회예요, 회. 음. 고춧가루 저도 우동 하나만 주세요 이거 뭐지? 맛있겠다 이거 뭐지? 맛있겠다 이 생선회가 엄청 커서 약간 투박한데 맛있다 이것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우동 한국인은 국물이지? 튀어갔다 얘는 혀 생강이랑 약간 태가 무서울 정도로 커요. 참티같은데? 제가 회전초밥지 진짜 많이 감았네. 제일 회가 큰 것 같아요. 저것도 먹어야겠다. 제가 느끼한게 약간 회전초밥집이 크면 되게 크기만 크고 빠싹 마르고 약간 그런건데 윤기도 나고 해맛이 진하게 나서 너무 좋아요. 이거 귀엽다. 꾸니. 바다를 먹고 있어요. 바다를 먹고 있어요. 저게 뭐야. 약간 초밥한테 압도당했어. 쟤는 먹을 엄두가 안 난다. 이거 맛있는 것 같아. 엔가와. 간장. 간장. 어! 어 이거는 제가 주문한 구운 연어 음 연어 알 음 약간 얘는 뭐지? 한번 도전 명란 오이? 노각? 음 음 음 음 얘는 장어 음 음 오이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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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긁AP 새우 muffº 이건 제가 주문했던 운이 엄청 귀엽네 이건 제가 주문한 제가 워낙 좋아해서 가격때문에 이렇게 두 접시예요 역시 저는 오도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식사를 따라서 저는 제게 아이스크림이 금일에 메뉴 갈 對 이렇게 저희는 연어 뱃살 연어 뱃살 약간 새로운 걸 먹고 싶은데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전복도 먹고 매운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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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도 하나 더 줘요 오도로 두 접시로 주세요 제가 오도로 두 접시 주문했는데 저것만 먹고 보내셨습니다 맛있습니다 저의 최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난 오도로다 역시 난 오도로다 마지막 하나 덩어라기 아 진짜 맛있다 이 레일에 있는 거 두 접시로 먹고 마지막 하나 이거 먹어야 됩니다 이거 만들어볼까요? 치즈볼에 있는 거 신당 오미 횟전초밥 와가지고 오랜만에 횟전초밥 진짜 맛있게 먹고 완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엄청 회가 커서 회먹는 느낌이 좀 간했어요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딘 포함에서 여긴 한 개 김증 30만원 채웠습니다